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아니 여러분 제가 Hermes 가겠다는데 불만이 쎄? 제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씹자라니까 이론 원래 마스터였고 살짝 부족했던 피지컬 지금 올라왔잖아 뭐가 부족한데 대체 나한테 어? 내 말이 어디가 틀렸는데 어어어 어어어 어우 아니 싯아 너무 까불었다 아니 대ки bf구나 젠장 아이 궁이다 아아! 아어! 존나 박쳐 아아 아 뭐하는거야 소라카 아니 뻔하잖아 아 진짜 아 5천원 고맙습니다 아 이게 이판 이힘할게요 기분 좋을 때 하는거라 돈 받고 하는게 아니라 아 5천원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이게 분민세가 아니라 제 방에 또 경제가 있잖아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아 저 고맙습니다 아니 왜 대문자로 하면 안돼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왜이러냐 이번판 진짜 아 미치겠네 여러분 따끔하게 한마디만 해줘요 정신 못차리는다 왜이러냐 아 아이고 아 뭐야 아 다이넘핀이 100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땡 김어링 아 아유 고맙습니다 아 진짜 위로가 되네요 정말로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런애 때문에 속상한데 연승도 끊기고 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다이넘핀 고맙습니다 아 아 아이 나갈래 더러운 소리하네 뭘 날 보고 딸을 쳐도 되네 어 여자였으론 어 안 끝났어 그냥 진짜 미쳤나봐 어 성희롱하지 마세요 이거 아 아 알반데 야야야 아 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니까 어 딱 궁 됐다 어 좋은데 아 아쉽다 뭐야 뭐야 쟤는 이렇게 무리해주냐 미안합니다 블루좀 빨치면 안되나 목마른데 야 그건 그건 줘라 아 나이스 아 아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 거기 Q를 왜 써 이거 아 이거 선넘 이거 이거 아니지 아 뭐하냐구 아 블루 왜 안주냐구 아 아 할 맛이 안 나 아 왜 자꾸 먹어 아이 벽기 고맙습니다 아 너무 덜죠 그냥 블루 필요없어 아이 고맙습니다 진짜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 정말 다네 필요없어 필요없어 아 아니 아 하지 말자니까 아무도 안보여가지고 아 진짜 아 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 존나허고해 아 블루도 안주고 아 나 호응한거라고 나는 아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아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음 달다 블루 맛있다 아하 블루다 제발 아 이 개자식 아 아 아 블루 딱 한번 먹어서 게임하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